암호랑이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새끼를 베고 있었는데 오랫동안 굶주린 상태였습니다. 어느 날 염소대를 발견하고 필사적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어찌나 용을 썼던지 그만 새끼를 낳고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갔던 염소들이 돌아와 보니 어미 호랑이는 죽어있고 갓 태어난 새끼 호랑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이를 불쌍히 여긴 염소들은 대신 새끼 호랑이를 키웠습니다. 호랑이는 메 하고 오는 법을 배웠고 풀을 먹는 법도 배웠습니다. 호랑이에게 맞지 않은 음식이었으니 그 새끼 호랑이는 참으로 볼품없는 비시리가 되어갔습니다. 새끼 호랑이는 사춘기에 이르렀습니다. 어느 날 커다란 호랑이가 염소대를 덮쳤습니다. 염소들은 사방팔방으로 도망쳤지만 비시리 새끼 호랑이는 도망도 못 가고 멍하니 서있었습니다. 큰 호랑이가 새끼 호랑이를 보자 놀라 물었습니다. 뭐야 너? 염소들과 사는 것이냐? 메헤헤 새끼 호랑이가 대답했습니다. 큰 호랑이는 기가 막히고 화가 났습니다. 몇 번 지워박아 주었지만 새끼 호랑이는 염소 소리로 울 뿐이었습니다. 그러자 큰 호랑이는 새끼 호랑이를 끌고 잔잔한 호숫가로 데려갔습니다. 새끼 호랑이는 난생 처음 자기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큰 호랑이는 자기 얼굴을 그 옆에 가져다 대고 말했습니다. 이것 봐 너와 나는 같지? 넌 염소가 아니라 호랑이다. 알았느냐? 내 모습을 마음에 새겨 호랑이가 되어라. 새끼 호랑이는 이 메시지를 이해했습니다. 큰 호랑이는 새끼 호랑이를 데리고 동굴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피가 뚝뚝 떨어지는 영양의 고기가 있었습니다. 큰 호랑이가 한입 베어물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새끼 호랑이가 말했습니다. 나는 채식주의자인데요. 헛소리하지 마라. 그리고 고기 토막 하나를 입에 찔러 넣어주었습니다. 새끼 호랑이는 숨이 막혀 캑캑 댔습니다. 씹어라. 호랑이는 풀을 먹지 않는다. 달려들어 생명을 잡아먹고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새끼 호랑이는 고기 덩어리라는 새로운 깨달음 앞에서 캑캑 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의 몸속과 피 속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이 올바른 먹이었기 때문입니다. 새끼 호랑이의 포효가 터져나왔습니다. 최초의 호랑이 울음소리였습니다. 드디어 호랑이의 몸에서 염소라는 과거가 뚝 하고 떨어져 나갔습니다. 우리 모두 염소처럼 살아가는 호랑이들입니다. 사회 속에서 조직 속에서 그렇게 길들여졌습니다. 우리는 어느 때 호랑이로서 자기 얼굴을 인식하게 될까요? 그리고 호랑이로 포효하며 살아가게 될까요? 나는 이 질문에 대답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오해는 하지 말기 바랍니다. 내가 염소는 싫어하고 호랑이는 좋아한다고 말입니다. 내가 미워하는 것은 다만 우리 속에 지금의 우리보다 훨씬 더 깊이, 더 높은 것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이 되지 못한 채 다른 사람으로 살고 있는 졸렬한 현재입니다. 감사합니다. 북올림이었습니다.